안녕하세요. 마이비티아이즈입니다. 오늘은 우리끼리끼리끼리 시리즈 2탄 디컬 비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번주 C컬 보시고 느낌 좀 오셨나요? 아, 필 왔어요? 필 필? 아, 네 좋아요. 오늘은 디컬, CC컬이라고도 불리는 디컬로 4가지 스타일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오늘도 우리 직원 언니 나의 예쁜 eyes,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오늘은 왼쪽 눈이에요. 오른쪽 눈과 마찬가지로 양옆으로 길어지는 형태의 눈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쌍꺼풀이 오른쪽보다 살짝 더 큰 편이에요. 속눈썹은 수평이고요. 우리 직원 같은 경우는 속눈썹 연장을 한 번도 안 받아 봤대요. 그래서 그런지 저번에 붙여봤을 때 속눈썹을 보니까 훨씬 많은 편은 아닌데 꽤 건강한 편이더라고요. 나중에 정식으로 좀 예쁘게 붙여봐줘야겠어요. 한번 맛들리면 헤어나올 수 없을 텐데 아, 씨, 맛 한번 보여줘. 아, 씨. 아, 맛 한번 보여줘. 아, 씨. 오늘도 네 가지 스타일을 보여드릴 건데요. 혹시나 저번 편을 안 보셨다면 링크 걸어둘게요. 한번 보고 오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디컬의 0.15, 11mm예요. 첫 번째는 기본 스타일. 눈 앞쪽은 9mm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11mm 들어가고요. 꼬리 쪽 마무리는 10mm로. 두 번째는 아, 띡띠 스타일. 아, 띡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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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고 마무리는 12mm로 길게. 그리고 세 번째는 귀여운 인형 눈을 만들어 볼 겁니다. 그 네 번째는 포인트. 길이가 긴 래쉬 14mm를 중간중간 심고 그 옆으로 짧은 길이 90, 11mm 래쉬를 붙이는 디자인입니다. 디컬은 어떤 느낌이 날지 C컬이랑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좀 궁금하네요. 첫 번째 스타일을 볼게요. 확실히 컬이 바짝 더 올라가서 같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더 길어 보이죠? 똑같은 11mm인데 느낌이 요리에 다르네요. 좀 더 뷰러를 찝은 느낌이죠? 두 번째 스타일. 꼬리만 길어지는 디자인인데요. 역시나 C컬에 비해서 눈꼬리가 조금 더 화나 있죠? 섹시한 느낌도 더 추가가 됐네요. 참고로 디컬은 꼬리를 길게 하면 아이라인 한 듯한 효과보다는 눈매가 위로 올라가는 캐치아이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세 번째 스타일은 큐트. 디컬은 정면에서 보이는 길이가 C컬보다 더 길어지다 보니까 C컬보다 세로 길이가 더 길어 보이네요. 근데 저희 직원의 눈에 하기에는 살짝 과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네요. 마지막 스타일은 포인트. 과할 정도로 긴 길이의 속눈썹을 심어준... 심어? 모내기? 이 래쉬의 이름을 모내기 래쉬로 하는... 이 디자인의 핵심은 중간에 긴 속눈썹과 베이스로 깔려있는 속눈썹의 길이가 차이가 많이 나야 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해야 이 디자인의 효과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애매하게 길이를 섞으면 전혀 티가 안 나요.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포인트로 들어가는 속눈썹의 두께를 더 두껍게 하면 더 예쁩니다. 근데 이 스타일도 직원 눈이 하기에 조금 오바스러운 느낌이 좀 있죠? 눈 자체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그럴 거예요. 세로 길이보다 가모의 길이가 더 길어지면 어색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눈매에 따라서 적당한 길이를 연장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은 속눈썹이 건강하지 않으면 얼마 버티지 못하고 주르륵 내려올 거예요. 고객님의 속눈썹 컨디션을 꼭 체크해주셔야 돼요. 디컬 비교는 여기까지. 오늘은 C컬과 D컬을 비교해봤는데요. 샵에서 C컬과 D컬을 너무 과하다고만 생각해서 잘 권하지 않거나 손님들도 말려만 들어서는 뭔가 눈만 좀 따로 갈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C컬, D컬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피하지는 마시고 또 때에 따라서 좀 화려한 화장을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적절하게 고객님께 권하면 좋겠죠? 그리고 붙이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박수진 선생님이 전에 아주 친절 앤 쌍세하게 D컬 붙이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 기억하시나요? 못 보신 분들은 한 번 보고 오셔도 좋습니다. 전 진짜 돈 많이 받았거든요. 다음에 또 어떤 컬을 공개해볼까 하는지 아, 고민이네. 혹시 느낌 보고 싶은 컬이 있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